K-푸드가 생각보다 테마가 오래 가요 진짜 이전에도 우리나라 음식이 해외에서 인기가 많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지만 이번처럼 테마가 크게 분거는 드물었어요 CJ 시푸드가 이전에 코로나 때야 했다 한들 근데 꼬리가 엄청 길죠 그만큼 금방 올랐다가 금방 박살나는 애들이란 거예요 연봉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꼬리가 긴 게 지금까지 얘가 1995년부터 이렇게 꼬리가 계속 길었는데 맞잖아요 여기서도 한 번 더 길어지지 않을까 여기까지 떨어지면 다행이긴 하지만 아마 결국은 4,000원대로 내려올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걸 선택을 할까요 추세선도 정확히 일치해요 여기가 저가가 맞다는 얘기였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4,500원도 무너졌다 하면 끝난 거예요 분명히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여기서 손절 안 되고 잠시 추경매수 들어오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5,000원 뚫리든 4,500원도 뚫리든 내가 만약에 좀 나는 한 방에 비중이 많아 하시는 분들은 5,000원 뚫리면 손절하셨다가 4,500원에 다시 들어가서 좀 먹고 나오셔도 되고 반대로 4,500원까지 기다리셔도 되는데 대신 이 근처에서는 추가매수가 들어가야겠죠 퍼센트가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서 반등할 때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을 거예요 이게 가다가 쌍봉 그리고 M자 패트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가다가 추경매수 여기서 갔다가 다시 하락추세선 맞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확률이 거의 반반이에요 근데 CJ시푸드의 지금까지 역사상의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하락추세선 맞고 내려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5,000원 안 깨지고 바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대로 다시 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최소 6,200원까지는 상승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사실 이거에 대한 대장은요 삼양이에요 식품은 현재 이 음식 테마의 대장은요 삼양식품입니다 근데 삼양식품이 너무나도 과도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같이 다 사는 거예요 식품 관련 주는 그러면서 CJ시푸드가 함께 올라갔어요 아무튼간에 오히려 본 테마보다 대장보다 뒤에 후속 테마가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주식이란 게 상식대로 절대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주포들 뭐하고 있을까 사업포들 다 팔았어요 근데 얘들 신경 쓰지 마세요 실제로 올린 녀석들은 이 녀석들 아니면 이 녀석들이에요 예국인도 다시 좀 들어오는 척 하다가 다시 팔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요 연기금 애들이 아직 손절도 안 했어요 분명히 6월 13일 여기 그냥 여기죠 여기 부근에서 샀는데 맞잖아요 아이도 그대로 기다리고 있다 아마 좀 더 다물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쌍봉 이루고 매도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포들이시면 현재 어떤 심리로 계속 홀딩을 하고 있는지 혹은 손절하고 있는지 추가 매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 차트가 반등하는 차트인지 혹은 내려오는 차트인지 이런 것도 한 번에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무튼 간에 생각보다 이번이 테마가 세기 때문에 똑같은 테마가 계속 불고 있어요 대왕고략 불렀다가 식품 불렀다가 자동차 부품 잠시 갔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번엔 또 반도체가 가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다리세요 얘 아마 갈 거예요 대신 마지노선 4,500원이 깨지면은 무조건 손절하시기 이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주식은 쉽게 하셔야 돼요 정말 그런데 어려운 걸 어떻게 맞죠? 지금도 주식을 쉽게 하는 방법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완성이 되었고 두 달여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머신러닝이라고 들어보셨을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AI가 매일매일 학습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종목을 포착을 잘 하다가도 갑자기 또 손해가 나요 그러면 또 다시 얘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서 또다시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걸 왜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 시청해주셔서 저에게 영상 수익 가져다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하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싹 다 제공할 테니까 미리 비용 걱정 이런 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 어플의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 이거 보이시죠 종목 그리고 종목들 종목 화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도 한눈에 볼 수 있고 AI와 금융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심지어 알람까지 온다 이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선은 이 어플을 설치하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필요 없고 그냥 플레이스토어 다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아시죠 플레이스토어라고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들 어플 설치해 보셨죠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 구하셔서 그냥 와이파이 켜고 이용 부탁드리고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주식 닥터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초록색 바탕 아이콘 나올 거예요 클릭하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은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아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PC 버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용하시면 되니까 PC 버전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다운받으셔서 프로그램 열기를 하면 됩니다 어플을 어플을 실행하시면 되고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이에요 그쵸 오른쪽 위에 여기 보시면은 로그 로그인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딱 이렇게 아이디 비밀번호 쓰라고 나옵니다 그냥 간단히 회원 가입하기 여기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죠 보이시죠 이거 누르신 다음에 간단히 회원 가입 하신 다음에 아이디 비밀번호 써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바로 이제부터 종목 알림 어 극동주도 받을 수 있고 종목 분석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종목 추천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설명 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이 어플을 개발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있어요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검색 키워드 입력했어요 바로 메인 화면에 바로 나와요 여기 누르시면 요 바로 이런 식으로 종목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 여기에 입력을 하면 바로 밑에 나올 거예요 자 손가락으로 그냥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화면이 나오냐 자 사진 보이시죠 실시간 수급 동향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과 기간이 얼마나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이시면은 이제 종목 포인트 딱 여기 보니까 여기 종목 포인트 자 보이시죠 여기 종목 포인트가 있는데 어 여기 이제 레이팅 포인트 자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레이팅 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걸 좀 표시라는 거고 밑에 인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수급이에요 수급 결국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수급이 필수적인데 현재 수급을 볼 때 상승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걸 표기해주고 이거 두 개를 종합해서 얘가 상승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바로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 혹은 관심 있는 종목을 분석할 때 앞으로 더 이상 네이버 이런 거 검색하다가 이상한 정보 들어가지고 괜히 피해보지 마시고 정말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해서 사셔서 매매를 하신 다음에 수익을 보시길 바랄게요 이것만 봐도 이 종목의 힘이 강한지 약한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 이런 거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 테마 안에서도 유사한 종목을 볼 수 있습니다 포스콜링스와 유사한 테마의 종목을 또 이렇게 나열해 줘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 분명히 얘는 오르고 있는데 분명히 다음 2차 테마들이 오를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걸 보고 얼마 안 오른 거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폭등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잡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한층 더 편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맨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종목 찾고 이런 시간을 허비하실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설명해 드릴 건데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모닝 파워랑 돌격대장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먼저 모닝 파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초가에서 돌파하는 종목들 이런 장 초반에서 9시 9시 10분 사이에 나오는 게 여기 나오는 종목들인데 어 지금 보시면은 이제 KBI 메탈 같은 경우도 모닝 파워로 들어가 있어서 바로 얘가 포착한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갔냐 그러니까 얘가 장 처음 시작할 때가 아니라 제일 시가상 금액이 아니라 이 주식 닥터가 포착했을 때 그때부터 퍼센트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어 이제 수급 몰린다 바로 알람을 띄어요 들어가라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수익이 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시면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구독자분들께는 물으니까 절대 걱정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가 걸릴 발동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10% 이상 수익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들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전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보통 주식을 좀 하다 보니까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 가장 활발한 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AI도 그거를 알고 학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가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뭐 이런 걱정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플이 AI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포착하면 알아서 여러분들 휴대폰 알람으로 즉시 즉시 이렇게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라고 알람을 띄워줘요 그냥 업무 하시고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하면 바로 종목 나오고 바로 들어가서 하면 되겠죠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못 낼 일 그런 일이 없다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하게 우리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기능 소개는 간단해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간혹 가다가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결국 나중에 어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마이페이지 들어가면은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을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 이거 보니까 자동 결제 아니야 하는 고객분들이 있었어요 어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세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여러분 뭐 따로 이거 결제 시스템 등록하는 것도 없고 자동으로 플레이스토어 이런 결제되는 거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간 만료된 분들은 어플 그 고객센터 1대1 문의란이 있어요 1대1 문의 여기에다가 저한테 어플 말로 다 됐다 기간 좀 넣어주세요 하면 제가 바로 기간 넣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아시죠? 우리 모두 이 어플 이용해서라도 좀 많은 분들이 저는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고 저희 구독자 분들 모두 부자가 되는 날까지 저도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